2. 식용유 1. 고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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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양파 양파 쫌쫌쫌쫌 소금 올리고 소금 소금 고춧가루 ,. , , , . 새우, 새우. , 사 silence, 김, 매운, 당근. 참기름. , 자세히, 내가 부어줄게 내가 부어줄게 그리고 양파 이건 빨간색 먹기 마지막으로 양념을 넣어주세요 응, 양념을 넣어줘요 우유 양념은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슬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떡볶이를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양념치킨, 새우튀김, 만두튀김, 김말이튀김, 신전김밥, 파김치도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voodoo 우와 이게 떡집에서 산 떡이라서 떡이 너무 맛있어요 technologies 면 너무 맛있어요 맵다 어묵이 많이 익어서 다 풀렸어요 젓가락으로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양념치킨 양념치킨 먹어볼게요 양념치킨 맛있다 국수 국수맛 고기네 식감이kind 일단은 이쁘게먹고 고기 escrever 이제 제가 만든 신전김밥을 먹어볼게요! 치즈가 늘어날까요? 치즈가 다 풀렸어요 김말이 왜 안 바삭하지? 그리고 치즈는 없음 치즈가 제일 부드러워요 치즈가 좀 더 competitive 좀더 이름도 보였어요 어묵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맵다 너무 매워요 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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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자 모짜렐라 볶음 너무 맛있다 파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요 바삭바삭 떡집에서 사온거라서 냉동떡이랑 차원이 달라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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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에서 치즈 치즈볼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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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네 참기름 고춧가루 왜 안 바삭하지? 왜 안 바삭하지? 너무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떡볶이랑 여러가지 메뉴를 준비해서 먹어봤는데요 김밥이 다 풀려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남아서 너무 죄송해요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씩 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잘먹었습니다 뿅 냉동떡이랑 차원이 다르지 않아?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잘 먹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